와.. 안경선 배 안경선 배 안경선 배 순서로 약간 홍익한 스타이니까? 아 빈게너스야 빈게너스 빈게너스 됐다!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 마지막을 보여줘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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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국씨와 리헤드 무디에다가 장국총 키퍼총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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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가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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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베 halten 윌 trustworthy 위베 위베 윌베 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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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Aன's 1-2-1 가르쳐주기 게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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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14 17대 14 3 수현이 5 3 bien 5 9 6 6 6 5 5 2 5 5 5 3점 지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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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닥쳐지다. 박성원. 박성원 선수. 3점. 홈런스 엠니딩. 어, 여기서 한 번 다시. trên thoảng.. 저건 최고의 bonin 그런데 어디랑? 수강이랑 일반 원재형 일단 공격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활동량이 평상시 뛰는 스타일로 뛰면 아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다들 1대1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농구를 못할 것 같아요 초보자가 뛰기는 빡센 농구가 아닌가 싶네요 1대1도 되고 슈트도 되고 쉽지 않은데요? 누구도 스케이트에 나오는데 진지하게 말고 아니면 해보고 싶은 분은 박민수 선수가 1대1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봐가지고 실제 처음 하는데 계속 탄력도 좋으시고 처음부터 태도는 끄계EN Q. 위론이랑 일반 동응 할 수 있어서 뛰세요 네 뛰어봤어요 동어회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Q.나 다르 bit. 어떤 게 또 차이가 있는 거 같으신가요? 아.. 큐론은 조금... Já halt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서 동호 해주는 거 같은 경우는 서로 뒷플레이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되가서. 김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 큐론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담없는? 그런 방송라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휴런기 어느 점이 좀 다르니까 공부해도 좋은데 휴런이 새로운 사람들 매주 와가지고 그런게 재미있고 여기 딱 보시다시피 가끔씩 이렇게 막 잘하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한국농구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GP&B, 퐁텀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 있죠. 너무 재미있어요. 혹시 이제 퐁텀이나 GP&B 플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강릉이소의 오전형 학생 중에서 1대1이라든지 슈현씨라든지 내가 더 자신있다. 내가 더 자신있는 거는 나이. 나보다 다 동생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뭐 하나 아쉬운 거 나오면 먼저 파울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면 나이로 조금 에이 좀 봐줘 이런 거. 기술은 뭐 워낙 젊고 잘하시니까 프로 선수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노후워! 진짜! 보이 описании. 잘해uv하고 토 memorable 암인인 spirit. 천천히 너희 집 aisleocol十9이! 예배 콘서트 수정. 실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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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없이 1승했어! 운동을 하나도 안 했더니 다리가 풀렸어. 어허! 나이스! 나와요, 나와요. 하나 둘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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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드, 가운드 tear 밟아 2점! 3점 3점 1. 2. 2. 오, 나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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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두 명분 짓겠습니다! 1, 2, 3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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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